남준이 형이랑 저랑 같은 방 쓸 때 2층 침대 썼는데 제가 위에 옷 겁나 걸어놔서 그건 그전 숙소잖아 그전 숙소 그건 거전 숙소 지금 지금 그거는 저기잖아 저희 학동영화 거기엔 전전 숙소 지금 너랑 나의 방은 없어졌어 아 맞아 원래 여기에 그 가벽을 세워놔서 여기 방이 나눠졌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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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이 형이 막 컴퓨터 나오는 거야 여기에 그 뭐야 스크린 설치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